보리방귀 보리방귀 정량 보리밥 먹는 여름철에는 방귀만이 뀌는게 큰 자랑이다. 상학이 방귀는 동네뿐만 아니라 5학년 일반만 아니라 정교생이 다 알아준다. 상학이가 방귀 뀌는걸 보고 담임선생님도 놀란 얼굴을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며 몇번이나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했다. 뭘 모르는 아이들은 아무 때나 상학이만 보면 방귀 좀 뀌어보라고 무턱대고 졸라대지만 사정아는 아이들은 상학이 낯빛이 치잔물에 적신것처럼 노랗게 질릴 때를 기다렸다. 어쩌다 한번씩 은행나무 밑에서 상학이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엉덩이를 깐다. 한꺼번에 힘을 모아 큰 소리로 터뜨리는 그런 예사방귀가 아니다. 두 손으로 오르락내리락 총 쏘는 신용을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조금 내밀고 무릎은 엉거주춤 오므리고 불알이 달랑거리거나 말거나 엉덩이와 오금쟁이와 뱃살과 똥구멍으로 골고루 힘을 나누어 자디잘게 움짓거리면 폭넓은 은행나무 그늘 속에는 염소똥 같은 차디잔 방귀총 소리가 번번이 백방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일부러 꽁보리밥 배 터지게 먹고 곁에서 상학이를 흉내내던 복철이는 스무방도 못 넘기고 철푸덕 생동을 싸버린 적도 있다. 은행나무 잎들도 방귀총 소리에 숨을 죽인다. 야든일곱 야든야달 야든아홉 방귀총 소리에 맞추어 숨죽여 술을 새는 아이들 목소리가 백방을 넘기면서 점점 커지다가 방귀총 소리 놓칠까봐 다시 숨을 꺾는다. 조용히 좀 하라고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입술깨를 두드리면서 상학이 엉덩이 근처에 바짝 귀를 들이미는 아이들도 있다. 백아홉, 백열, 백열하나, 백열둘 상학이가 무릎 펴고 허리 펴고 바지춤을 올린다. 우와 신기록이다. 백열둘, 백열둘, 백열둘 아이들 함성의 은행나무 잎들이 화들짝 놀란다. 샛노랗던 상학이 얼굴에 화색이 돈다. 점점 커지는 아이들 목소리가 합창으로 바뀐다. 상학이 똥은 맴생이 똥 상학이 방구는 보리방구 상학이 똥은 퇴깽이 똥 백방도 넘는 보리방구 상학이 방구는 줄방구 올림픽 금메달감 줄방구 상학이들 반가구 상학이 어치게müş 상학이 길랩증 Gerald 당 wollte ifice ители ριt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